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식품의약국 FDA는 일부 저온 살균 우유 샘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FDA는 양성 반응을 보인 물질이 비활성화돼 있으며 소비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이번 발표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미국 내 최소 8개 주의 젖소에서 검출된 지 약 1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. 미국 농무부는 현재까지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젖소가 33마리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.